엄마는 일단은 주위에 사람이 많아요 그리고 사람을 또 끌어요 그리고 사람이 계속 와야 돼요 누군가가 뭐가 없으면 사람이 없으면 엄마는 불안해요 그래서 사람 많이 만나고 살아야 되고 옆에 사람을 두고 살아야 되고 사람이 돈인 사람이에요 엄마는 엄마가 점을 불어 많이 당겨 봤으면 알겠지만 엄마가 돈이 없어라는 사람은 아니거든 근데 엄마가 뭐가 있냐면 돈과 사람이 같이 비례해요 사람이 많이 붙을수록 엄마는 돈이 계속 따라주는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집에 엄마 같은 사람이 가만히 살림하고 있으면 손해다 우리 신랑은 집에만 있으라고 그래요 못 나가게 잘 낮에는 나도 볼일이 있는 사람인데 왜 못 나가게 하냐 엄마는 밖에 많이 돌아다녀야 되고 남의 일에 참견도 많이 해줘야 되고 남들과 남들 간에 뭔가 싸웠대 내가 사과도 시켜줘야 되고 또 엄마도 그런 것도 잘하거든요 오지랖이 넓어서 높다 누가 뭐 알아본다고 하면 그래 같이 한번 알아봐줄게 해서 내가 다 알아봤어 이렇게 해봐 엄마는 그렇게 하고 살아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뭔가를 알려주고 일러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남들이 이렇게 끼워가지고 간섭하고 참견하고 이것도 많이 하고 살아야 돼 그래야 엄마가 스트레스가 해소가 돼 잘 보시네요 난 돈도 남한테 빌려가지고 줘요 야 누가 돈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야 나 지금 돈이 없는데 내가 조금만 기다려봐 내가 딴 사람한테 물어봐서 해줄게 내가 그렇다 엄마 그래서 또 뭐가 잘못되면 기다려봐 내가 또 누구한테 물어봐서 또 그 메 꺼져가지고 또 이렇게 돌려준다 엄마는 그런 거를 잘하는데 그런 거 안 하고 싶어요 근데 이제 근데 엄마 사람은 안 변해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나중에 누가 또 그렇게 하면 똑같이 또 해주실 거야 그러니까 안 하고 싶어요 이제 근데 그런 걸로 엄마가 스트레스가 해소가 되는데 남들은 그런 것 때문에 짜증이 나가지고 싫다고 하는데 나는 그런 게 재밌대 그러니까 엄마는 좋은 사람인 거야 그러니까 그런 거를 계속 하고 사셔야 됩니다 알겠지 돈이 없는 사람이 아닌 사람들은 내가 내 가게를 해야 돼요 남의 밑에서 직업을 하고 있으면 월급을 받아야 되잖아 엄마 근데 내가 내 거라면 어떻게 돼요 돈이 승승승 버는 것보다 다 내 돈이 되겠지 그게 조금 들어오는데 엄마도 내가 내 거 하고 살아야 되는 사람이거든요 술집하세요? 네 술집이요 뭐 하는 술집하세요? 7080 노래하고 춤추는데 진짜 재밌는데 하고 있네 엄마 재미없어요 근데 진짜 밤마다 신나는 거죠? 밤마다 음악 소리 때문에 신은 나는데 돈이 잘 벌려요 요즘은 진짜 너무 힘들어요 엄마 영세는 자영업자들이 다 힘들어요 근데 엄마 엄마도 사실 흠이 많은 사람이고요 끼가 많은 사람이라서 신난다 그냥 옆에 다른 사람이 노래 부르고 나도 옆에서 따라 부러가 있다 그러니까 그것만큼 재미있는 직업이 어디 있어요 근데 지금은 다 힘들어서 그런데 장사가 안 된다 소리도 안 나와요 엄마 그거 해가지고 돈 못 벌지 않았어요 벌었어요 근데 지금이 조금 힘들어서 그렇지 벌었는데 식구들이 다 갔다 써서 누가 가져갔어 그래서 제가 지금 우리 형님하고 같이 하는데 형님을 돈은 투자는 저희가 했는데 형님을 제가 한 달에 500만 주고 쓰고 했거든요 형님 역할이 뭔데? 술상무 역할이야 우리 형님이 또 군산에서는 또 발이 넓어가지고 형님 손님도 많고 우리 신랑도 많고 근데 우리 신랑보다는 아무래도 형님이 군산에서는 술상무는 옆에 앉아서 같이 술 마셔주는구나 아는 사람들이 다 많으니까 그러니까 와서 술 먹고 500만 주기로 했는데 가다 보면 500이 더 가지니까 거의 700, 800씩 이렇게 가져간다 그러면 둘이 나나가 끼니까 남는 게 없어 나는 진짜 말대로 촛빠지게 일만 하는데 그게 내가 하기 싫은 게 그거예요 신랑 갖다 쓰지 신랑이 한 500 갖다 쓰지 언니가 한 700 갖다 쓰지 그러면 나는 겨우 공과금 겨우 내 거 어떨 때는 내 거 그것도 못 내가지고 오늘 보니까 보험도 실효돼 있더라고 그래서 나는 지금 내가 이게 뭔가 많이 열심히 산다고 나 혼자 막 기뻐지게 일하는데 그래서 하기 싫은 거야 내가 형님이 하나가 빠져나가야 되겠는데 근데 그 형님 빠져나가면 힘들어져요 엄마 차라리 그거 주고라도 데리고 있어야지 왜냐면 봐봐 이 사람이 왔어요 엄마 가게는 뜨내기 우는 가게는 아니거든 왔던 사람이 계속 왔던 사람이 단골들이 이어지는데 단골이 왔다가 데리고 와서 누구를 그럼 그 사람이 또 단골이 돼요 그런 가게거든요 근데 그 형님이 많이 가져가고 하니까 얄미우니까 빼버릴까 하면 조금 힘들어질 것 같아 비기 싫어도 지금은 끌고 가야 될 것 같아 엄마 근데 남는 돈이 없으니까 내가 그 형님은 근데 진짜 천직이네 술 먹고 돈도 많이 가져가고 아주 날라리 방구 담았제 근데 그 형님은 그것도 모자라 원래 슴스비가 원래부터 컸던 사람이라 그것도 적지 근데 엄마가 나 이거 그만하고 싶어요 말은 그만하고 싶은데 진짜 누가 가져간다고 하면 아까와서 주기도 조금 힘들 것 같아요 근데 난 줄 거예요 줄 거야? 그럼 팔아버려야지 근데 엄마 주고 차라리 주고 조그맣게 한 테이블 한 일곱 개 되는 테이블 그냥 그런 거라도 나는 너무 많이 커가지고 우리 가게가 평소가 크잖아요 선생님도 응 그래서 조그맣게 그냥 쫙 영광에 가서 해보려고 영광에 가니까 거긴 돈이 안 떨어지는 동네래 우리 친구가 거기 사는데 그러더라고 그래서 야 기다려봐라 내가 여기 가게 접고 거기 가서 그냥 조그맣게 마음 편하게 내 가게만 하고 싶다는 생각이 내가 들었거든요 근데 엄마가 술 장사를 안 하고 싶어 하는데 엄마가 이제 그거를 힘들 것 같고요 계속 하셔야 될 것 같고 내가 진짜 이게 너무 부담이 돼가지고 못하겠다고 하면 근데 이걸 누가 가져가야지 팔지 맞아요 또 군산사람들은 아직까지는 이 엑수가 서울 사람들은 적은데 나는 한 2억만 받고 내놓으려고 했는데 군산사람들은 그건 그거를 끄다가 그래 권리금 1억 5천 우리도 들어갈 때 그 정도는 좋으니까 근데 엄마가 시설이 잘 돼 있으니까 내놓고 조그마한 거 하고 싶어요 하는데 나가야지 조그마한 걸 하죠 그게 또 힘들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우선은 그냥 갖고 있어요 그런다 선생님 싫다며 근데 안 하고 싶어 솔직히 엄마 말은 안 하고 싶어도 가게 나가면 엄마가 또 신나해도 괜찮아요 재밌어요 근데 신경 쓰는 게 엄마가 혼자서 역할이 많아서 그래 이것도 내가 뭐 참견해야 되고 이것도 내가 참견해야 되고 이거 뭐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다 손이 가야 되니까 이지가지로 엄마가 힘들어서 그런 거거든 이 가게는 어떻게 해야 되냐 돈이 더 많이 버려야 되고 돈이 넘쳐나야지 엄마가 재밌어가지고 그 힘들어도 돈 자는 맛에 엄마가 재밌어서 하는데 누구 가져가고 내 신랑 가져가고 뭐하고 뭐하고 남 눈 깊이니까 짜증나서 그렇다 장사가 더 잘되게 가게 자리를 좀 만드는 것도 엄마한테는 더 도움이 될 거 같으니까 없애지 말고 이거를 더 잘되게 그렇게 만들어줘야죠 엄마 뭐 아니면 도다 근데 없애기 전에 일단 한번 뭔가 잘게 그룹을 만들어 본 다음에 안 되면 그때 벌어도 늦지 않으니까 근데 지금 당장에는 버려도 가져갈 사람이 없어요 일단 뇌 수준에 있을 때 이만큼을 들여서 이렇게를 벌 수 있다면 그 정도는 엄마가 투자를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본다 그리고 조그마한 구멍 가게도 아니고 큰 가게 하시잖아 지금 그러니까 그렇게 조금 터라도 이렇게 조금 내 편으로 터에도 신이 있단 말이다 엄마 근데 터신이 내 편을 들어줘야지 손님들을 많이 몽땅 모아줄 거 아니냐고 근데 터신이 옆집 가게 편이야 예를 들자면 어떻게 밀어내겠지 그럼 안 오겠지 한번 온 사람들이 발길을 뚝 끊겠지 그러니까 계속 우리한테 뭔가 도움이 될 수 있게 그런 그 기운을 조금 올려주는 게 필요할 거 같아요 돈 있는 사람이야 엄마 돈 많은 사람이야 그리고 엄마는 제주도 많은 사람이고 엄마는 없는 게 없는 사람이다 다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이만큼 이만씩 가지고 있어서 그래요 근데 그것들을 많이씩 갖고 있어야지 더 잘 살 수 있는 거예요 알겠지 엄마 정도의 고민은 고민도 아닌 것 같다 금방 전에 왔던 사람들은 진짜 힘든 사람들이었는데 이 정도면 행복한 고민이에요 그러면 선생님 우리 신랑은요? 20신랑 몇 살이에요? 아저씨 사진 있어? 갖고 와야 됩니다? 네 갖고 와 보세요 휴대폰 줘 봐 휴대폰 휴대폰 줘 봐 휴대폰 됐다 엄마 근데 이 아저씨랑 초혼이에요? 아니요 재혼이죠? 재혼 아저씨도 재혼이죠? 네 아저씨 아주 흥 많게 생기셨네 아주 할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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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엄마랑 아저씨랑 둘이 같이 있으면 아주 그냥 놀자판 되겠다 엄마도 흥이 많은 사람이고 아빠도 그렇다 엄마 근데 이 아빠야 뭐 해? 놀아 그러니까 직업이 없어 밤에 카사노바야 놀아 근데 진짜 중요한 거는 사람이 많이 붙어요 이 아빠야한테 그리고 이 아빠야가 노는데도 돈이 계속 있어요 엄마 어디가 있어? 엄마가 주니까 있겠지 그러지 엄마 이거 진짜 너무 좋은 복을 갖고 태어난 거야 애가 직업도 없는데 돈은 계속 생기고 옆에 사람들은 붙고 아주 신나 좋다 그렇게 살았어 근데 지금도 이 아저씨 신나 좋다 근데 몸이 많이 흔들리는데 아빠 보는데 아파 어디가? 가남 지금? 응 근데도 정신 못 차려 얼마나 돼서 몇 긴데? 근데 아빠 금방 오늘 내일 가시겠을 소리는 안 나오는데? 초기에서 괜찮아졌는데 다시 간에서만 간으로만 아직은 다른 데는 전이가 안 돼서 아 근데 지금 당장 오늘 내일 큰일 났을 소리는 안 나오거든요 엄마 응 응 근데 이 아빠가 심각성을 잘 모르는가 어쩌는가 웃고 있다 지금도 엄마 막 몰라 신났다 근데 지금도 나섰다고 생각한다 술 먹어 지금 가남인데도 술 드시니까 가남인데도 술 먹고 먹으면 안 되는데 미치겠다 근데 엄마가 먹지 말라고 해서 안 먹을 사람도 아니고 그냥 적당히 좀 먹어야지 이렇게 좀 해줘야지 못 먹으면 죽는다 이 아빠 아 그게 스트레스 받아 갖고 못 먹으니까 내가 한 달에 한 번만 먹으라고 그랬거든요 응 근데 지금은 일주일에 두 번을 먹네 토요일 일요일만 일주일에 한 번만 먹으라고 엄마가 달려줘야 되겠다 근데 안 돼 엄마 근데 이 사람 자체를 바꿀 수는 없는데요 엄마 이 아저씨 뭐가 궁금하세요 아빠 지금 아파가지고 뭐 가게 생겼습니까 물어보려고 하면 아직은 안 갑니다 이 사람 보고 내가 살을 것인가 못 살을 것인가 근데 진작에도 원래 못 살아서 물어보잖아 엄마 이 사람 총은 아니잖아 근데 왜 지금도 살고 있는데 진작에 못 살 것 같아서 빨리빨리 때려쳐볼지 한 번 안 만나려고 헤어졌었지 6개월 동안 헤어졌다가 우연찮아 이렇게 또 만났네 근데 아픈 사람 꼴을 보니까 또 내가 또 그걸 또 못 보겄더라고 엄마 미안한데 헤어지고 이런 거는 사실은 안 보여져요 근데 예를 들자면 이 아빠가 가 당신 이제 그만 가 좋은 사람한테 가해도 엄마가 안 갈 것 같다 내가 지금은 아프니까 못 가 가고 싶어 그러니까 안 가는 건지 못 가는 건지 엄마가 안 가겠다 근데 마음은 가고 싶어 선생님 살고 싶은 생각이 없어 그렇지 근데 엄마가 예를 들자면 불쌍해서도 못 가고 안쓰러워서도 못 가고 나 아니면 또 어떻게 살래 죽을 것 같으니까 더 못 가고 내가 좋아 죽겠어서 못 가는 것도 있겠지만 또 그것보다 엄마가 내 가는 모습은 안 보여져 근데 어차피 같이 살 거면은 그냥 그냥 좋게 좋게 살아야죠 미워하지 말고 알겠지 그리고 이 사람 자체가 내 직업이 뭐였는데 막 웃잖아 땅을 흘려서 뭔가를 읽어서 뭔가 돈을 벌고가 아니라 근데 이 사람이 그냥 그냥 살아서도 돈이 그냥 들어왔어요 누가 줬는가 어디서 났는가 몰라도 아까 얘기하던 큰 누나 그전까지는 나 만나기 전까지는 큰 누나가 다 해줬어 이 사람이 이것도 더 좋아해 놀음도요 그 수많은 빚을 동생꺼를 누나가 다 해줬어 그 누나도 대단하다 대단한 누나예요 근데 이 아빠가 아주 전생의 왕이었는가 놀면서 돈이 생기고 맞지 근데 어쩔 수 없다 이건 이 사람의 사주팔자다 엄마 좋은 거지 그 사람은 좋은 거지 이 사람한테는 안 놀고 땀 안 흘리고 돈도 생기고 신나고 아주 내 마음대로 그리고 싸나워요 아저씨 싸나긴 싸나 싸나워 근데 아무 땐 아저씨가 화를 내는 사람은 아니거든 눈 한번 돌면 못 말립니다 그러니까 성격이 불같은 사람이에요 그땐 안 건드려놔도 가만히 지워놓아야지 그래야지 평소에는 엄마가 이기는 것 같으면서도 중요할 때는 아빠가 이기거든 근데 굳이 엄마 이제 나이가 뭐 서른이나 되고 마흐이나 됐으면 굳이라도 한번 해가지고 한량끼리를 조금 벗겨내볼까요 하겠는데 60이 다 넘어갖고 이제 그 벗기는 뭐 할 건데 그냥 그렇게 그렇게 재미있게 살다가 가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뭐라고 안 해요 지금은 냅둬 엄마 스트레스 받지 않게 안 아프고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것만으로도 다행이다 생각해야 돼요 아시겠죠 근데 당장에 큰일 나기 소리는 안 나오는데 가나면 내 계속 술을 드시면 안 좋아지겠지 당연히 당연하죠 그건 인간으로서 조심해야 되는데 크게 지금 막 황에 들어갑니다는 아니야 얼굴이 그냥 처다 사진만 쳐다봐도 엄마 이제 웃음이 나오고 재밌다 아 이 아빠야 노는 거 좋아하고 어 이 차담아도 재밌다 그리고 말 한마디 한마디가 재밌다 재치있다 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따르죠 술 안 먹으면 말 없어 새님이야 술만 한 잔 들어갔다 하면 그 다음부터는 근데 술이 취해야지 재밌는 게 아니라 한 잔만 먹어도 재밌다 그러니까 안 먹었을 때와 한 잔 먹었을 때와 사람이 180도 틀리다 이 아빠는 엄마 근데 사람이 좋은 걸로 그냥 위안 삼고 사세요 다른 거 없다 근데 누구 탓하지도 말아라 탓할 사람도 없겠지만 맞아요 제가 선택할 게 그래 엄마가 선택했잖아요 근데 그것도 뭔가가 인연이 있으니까 또 이래 만났겠지 근데 또 이 아빠야 또 뭐가 있냐면요 엄마가 많이 예뻐요 좋아한데 자기는 엄마 많이 예뻐요 그냥 나이 먹었고 하니까 그냥 그냥 살지 이게 아니라 진짜 예뻐요 엄마 부모는 막 애기 보는 거 같고 막 이래 토닥토닥 해주고 싶고 그런 마음으로 위안 삼으세요 엄마 어쩌겠노 다음 생에 좋은 남자 만나 부지런하고 일 열심히 하는 사람은 다음 생에 만나야 된다 엄마는 알겠지 그래도 엄마가 생활력 있고 엄마가 뭔가 할 수 있는 뭔가 이런 기운들이 많이 있으니까 엄마가 끌고 유지하느라고 그래서 고생을 많이 하고 힘드니까 엄마가 안 하고 싶고 포기하고 싶고 하는데 엄마 이걸 하더라도 안 하면 어떻게 할 건데 말이 영광으로 떠나버릴까 그렇지 당장에 떠날 수도 없다 이거 엄마 맞잖아 그거는 내 생각이고 화나니까 홧김에 가버릴까지 지금 당장에 갈 수도 없어요 그렇다고 지금 당장에 조그만한 가게를 할 수도 없어요 어차피 주어진 현실은 이 가게 지금 또 출근해야 돼 오늘도 그게 현실이잖아 엄마 맞아요 그러니까 마음 가다듬고서 내 가게가 조금 더 장사가 잘 됐게 크름 그거를 만들어가지고 그거 더 크게 유지하게 크름 엄마가 그 노력을 조금 해보세요 아시겠죠 아이고 아이고 아프지만 않았으면 딱 좋았을 텐데 아빠가 아파가지고 엄마 그것까지 또 힘들던 엄마가 그러니까요 병원도 맨날 데리고 한 달이면 두 번 왔다 갔다 병원도 데리고 나 간암인데도 술 드신다는 건 태어나서 처음 들어봤어요 먹고 놔요 담배도 먹고 놔요 그러면 당신 죽는 거 밖에 더 있냐고 근데 이제 하도 그러니까 주위 사람들이 야 먹고 싶은 거 시커면 먹고 그냥 그래요 응 먹고 싶은 거라 먹고 근데 엄마 지금 가게는 너무 젊다 63밖에 안 되는데 맞죠? 근데 아빠가 한 2년 있다가 조금 고비가 찾아올 거 같아 한 2년 있다가 뭔가 다시 수술을 안 하던지 한 2년 있다가 몸수가 조금 더 안 좋아질 거 같거든요 근데 2년 있다가 안 좋아진다는데 어떡하지가 아니라 그러기 때문에 지금부터 조심을 해줘야 돼 근데 먹지 말라고 해서 안 먹을 사람도 아니니까 더 몸에 좋은 걸 엄마가 챙겨주세요 그걸 보완할 수 있게 그럼 챙겨주면 뭐예요? 술을 안 먹어야 해요 그게 최곤데 아 술을 안 먹으면 죽겠다는데 근데 간암 환자들은 먹을 게 없어요 홍삼 뭐 짜고 짜고 과일 같은 것도 생골만 먹어야 되지 즙 내고 뭐 홍삼 그런 건 절대 못 먹어 보충제도 못 먹는 데다가 술만 먹으니까 큰일이네 그래서 엄마 간에 좋은 거 먹을 수 있는 거 엄마가 많이 조사해가지고 챙겨주세요 알겠지? 나도 힘들어서 해주고 싶은데 힘들어 근데 말은 또 이렇게 했나 엄마가 아이고 알아서 또 엄마 또 한다 엄마 할 거잖아 해줄 거면서 그렇다 엄마야 엄마 애쓰고 사는 거 엄마 다 알지 엄마 옆에 사람들이 보면 엄마 보고 당장에 버리라고 하게 생겼다 그치? 근데 엄마가 그럴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게 엄마 천상인 거고 어차피 살 거면 미워하지 말고 사는 날까지 엄마가 많이 사랑해주고 보살펴주세요 그게 엄마 팔자고 그 보살필을 바라면서 쓰고 놀고 살아라는 게 이 아빠의 팔자인데 어떡해? 아 그러니까 내가 왜 만나서 같이 들어갔는가 몰라 그냥 혼자 살았어야 되는데 그냥 만나고만 말아서 해야 되는데 그러게 이 입김에 이 재롱의 재주의 엄마가 홀라 나 넘어갔는갑다 그래 그랬는가 봐 그러진 않아요 웃는 모습에 내가 아 저 사람이 이쁘다 그냥 그랬었는데 근데 다행인 거는 엄마만 좋아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아빠하고 또 엄마를 예뻐해요 그리고 이 아빠에도 점이 많은 사람이잖아 엄마가 알잖아 그거를 그러니까 사람은 참 좋은 사람인데 내가 갖고 태어나기를 할량기를 갖고 태어나가지고 그게 조금 흠인데 어차피 못 바꾸니까 인정하고 그냥 사세요 지금은 그래도 괜찮대요 예전에는 젊었을 때는 덩치도 좋았겠다 인물이 있겠다 노는 거 좋아했겠다 돈이 있겠다 옛날에 기집들도 많이들 했는데 지금은 이제 아프니까 그런 거는 안 하니까 뭐 하나라도 덜해야지 엄마 20대처럼 30대처럼 여자까지 들고 있는 게 엄마가 그 꼴은 못 보지 또 그러지 못 보지 그거 아니니까 데리고 살지 그걸로 유연 삼고 사세요 엄마 알겠지 뭐 또 궁금하고 있으면 가게 그냥 해야돼 어차피 그리고 안나가 가져갈 사람이 없어 엄마 어차피 해야되는 거 잘되게 만들어가지고 돈을 버세요 차라리 몽 알겠죠 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